한국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어... 한국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한국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거 맛있어서 가지고 가꾸셨어요. 소원으로. 근데 저도 방아대시에 있었을 때는 한국 사무실에 앉아있어요. 거기에는 한국어로 사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많아요. 근데 방아대시에 사람은, 이 분은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내셔널 포기에요. 잭 포기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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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aba? 어... ит